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보니 다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빚을 내 빚투에 나서는 돈이 한 달 새 1조원이나 불어났다는 겁니다. 총 17조 5천억 원이 되어버렸죠. 2030의 영끌 투자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산타랠리를 타고 2,600선을 넘자 신용거래용자가 17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증권사의 빚을 내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빚툴을 의미하는 신용거래용자는 한 달 새 1조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4%대 밑으로 떨어지고 부동산도 어둡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과 공매도 전면 금지 등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빚투를 부추겼습니다. 빚 후 열풍은 2030 비율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39세 이하 신용불량자가 약 2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 증가한 상황에서 빚투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칫 자기도 파산하고 돈 빌려준 은행도 손실보고 결코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만큼 빠르게 저금리로 돌아서기 어렵고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줄면서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섣부른 빚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